아저씨! 야, 너... 아! 지금 시간에 살고 있는 아저씨죠? 나 2016년에서 왔어요. 아저씨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? 힘든 일 겪으셨나? 과거에서 온 나랑 얘기하기 싫어. 어디 가요? 아저씨 집에 갔다가 뺀치 먹고 내가 사는 시간에서요. 아저씨 못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? 그동안 나 어떻게 살았어요? 그것도 그런데 왜 이렇게 보사님 스타일이 된 거야? 우리 들어가서 얘기해. 나 바빠. 잠깐만, 들어갑시다. 야, 너랑 나랑 초면에 내가 무슨 얘기를... 아유, 올 라면 드셔보셨어? 이거 진짜 맛있어. 아유, 밥도 굽는 거 같은데. 아, 진짜. 나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, 진짜로. 잠깐만, 잠깐만. 그러게, 우리 초면인데? 들어와. 내가 라면 두 개 끓여줄까? 나 이사 갔어요? 나... 무슨 일 있어요? 나도 잘 몰라. 너 그러지? 그냥 발맞아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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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내 일장도 없어졌어요. 말을 봐요. 무슨 일이지? 나는 너랑 연락이 잘 안 돼. 네 얼굴이 뭔지 꽤 돼. 아, 왜? 아니,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나랑 왜 아저씨가 왜 연락이 안 돼? 네가 사라졌으니까. 네가 사라졌다, 소준아. 뭐해? 아니, 내가 왜 사라져요? 그럼 마린이, 송만이 어디 갔어요? 나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마. 애초에 너 내 옆에 둔 거 후회하고 있으니까. 이렇게 네 얼굴 보는 거 괴롭다. 간다. 알아듣기 설명을 해요. 아저씨, 내가 뭐 실수했어요? 아, 이거 뭐 수수께끼 놀이하는 거 아니잖아. 알아서. 해피니스를 만들어요? 어. 그러니까 예전에 소준이 부모가 생전에 해피니스라고 작은 봉사단체의 회장이었는데 남형역사고로 세상 뜬 후에? 남형역사고요? 소준이가 이런 말 안 해줬어? 아니요. 아니, 당연히 들었죠. 계속 말씀해 주세요. 아, 그러니까. 아니, 1년 좀 지난 후에 나한테 해피니스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내가 맞기는 했는데. 지금의 해피니스는 소준이가 다시 만든 단체지. 지금도 최대의 후원자고. 그런데 걔 해피니스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. 속에 뭐가 쓰린 게 있겠지. 그래도 그렇지, 녀석이 참. 어떻게 결혼한 사람한테까지, 지 섹시한 때까지 이걸 못 털어놔? 여기 계실까? 수준이 부모님. 수준이 부모님. 고맙습니다. 그리고, 조용히 부모님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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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